제거! 안전빛 뽑아! 안전빛 뽑아! 왼손에 안전빛 걸고 슬탐 투척 준비! 왼손에 안전빛 걸고 순차 투척 준비! 하나! 둘! 투척! 투척! 하나! 둘! 셋! 하나! 둘! 셋! 넌 뭐하는 뜻인가요? 준비할 시기 존많이지? 미쳤어! 실전이었으면 네 저러들 다 죽었어, 알아?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! 수류탄 투척 준비! 또다시 수류탄 투척 훈련이 실시되었다. 준비! 하나! 둘! 투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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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번 김동현이! 니 똑바로 못 알아! 이게 실전이었다면 윤지경이랑 뛰겠다, 다수가! 죄송합니다! 죄송하면 군사관이 끝나라! 45번! 네! 여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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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게 군대는 왜 해왔지? 근데 말해라! 동현이가 정말 실수하니까 왜 하필 네 머리통에 맞냐? 거기 와! 전드라가 원래 고문가 아니잖아! 전우주 다 죽이고 싶어! 앉아! 자, 한번 생각해봐! 맞더라도 옆자리에 있는 종훈이나 영훈이가 맞아야지 왜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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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머리통에 맞냐고! 그러게!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! 혹시! 그 인형 때문에 앙진풍인거 아닐까? 무섭다! 인형이 젖은가봐! 에이! 설마! 야 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? 미칠아! 며칠 전에 동현이가 한 말 기억하나? 너 절대 웃어 못해! 우리 키키도 너 절대 웃어하지 않을 거야! 너 부셔버릴 거야! 아! 아! 그래 진영아 그냥 찝찝한데 대충 사과하고 터는 게 어때? 사과는 무슨 사과? 와! 내가 아는 사과는 먹는 사과밖에 없다! 그래도 시끄럽다! 일동조대북령 문양 미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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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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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니...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죽met меня! 하..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자식 정신 못 차려. 죄송합니다. 땀이나 해서 그만. 이리 와. 이리 와. 괜찮아?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. 그건 의원이 아닌 거 같아. 썬드신 오마이 트롤리 디시. 인형의 저주가 확실하대. 아, 차스. 좀 잘하지? 뭐 그리 어렵다고 하던데. 아, 끊었나 보네. 아, 땀 좀 봐. 이거 어떡해. 아, 시영아. 아, 이걸로 좀 닦고. 어, 어때? 내가 용서 아닐 거라고 했지. 깜짝이야, 염마나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다 깜짝 놀랬네 불길하다, 너무 불길하다 우야지 지금이라도 뭐 한다고 얘기할까? 대박, 저거 맞으면 완전히 다 대기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럼 아들이 걱정이라고 놀릴긴데 우야지 우야지 겁낼 필요 하나 없다 배우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니까 한 명도 열 없이 모두 참가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교본대로 2인 1조로 실시한다 2인 1조 가만 가만, 그럼 42번이랑 나랑 앉아고 45번 김동현이랑 44번 최종호이랑 앉아고 그럼 동현이랑 같이 안 던지는 거잖아 오케이, 됐어 온개리 42번, 43번 훈련병 앞으로 앞으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42번 훈련병 이준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? 예 저 어젯밤 너무 사나운 꿈을 꿔서 훈련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뭐? 꿈자리가 사납다고 훈련에 빠지다니 그게 말이 돼? 저 사실 중대장님 어젯밤 꿈에 중대장님께서 머리가 훌랑 다 빠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윗발이 아래 위로 다 털리면서 손톱 발톱에서 피가 막 나는데 수리탄을 꼭 잡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? 뭐고 설마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저는 뻥이 속진 않겠지? 그럼 빠져 42번 훈련병 열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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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 쟤 쟤 쟤 쟤 쟤 바보같은 중대장님을 봐한다니 씨 자 그럼 한 사람씩 앞으로 땡긴다 43번 43번 훈련병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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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옹계리 오른팔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? 봐 왼손은 법이야 왼손 왼손 왼손이 어떤 점 되잖아 씨 안 되겠구만 44번 빠지고 45번 훈련병 앞으로 예 45번 훈련병 김통현 왜 빨리 호환으로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고마워 고마워 사나인가 하 아니다 그럴 수 없어 그 아재 자존심이 뭔데 사나 하자 아니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못해 파재 진탄 파재 안전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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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핀 왼손에 걸고 10탄 투척 준비해! 안전핀 왼손에 걸고 10탄 투척 준비해! 나 안전핀! 안전핀! 야! 뭘까, 인마! 공윤아. 미안하다. 어휴? 내 진작 사가려고 했는데. 내가... 내가 너무 늦었다. 미안하다. 내 정신으로 사갈게. 내가 키키 다리를 불져갖고 진짜 미안해 여보세요 또 키키? 야야, 윤진이 뭔 소리를 느끼고 임마 내려 이 윤진이는 키키가 네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다 동일아 미안하다 얄마야, 위험하다고 키키님 뭔지 모르겠지만 용기해줘라 벗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용서해줄게 참말이가 참말이지 동일아 고맙대 내 앞은 네 안 괴롭히고 내 진짜 이 은혜 꼭 고맙게 고맙다 그날 상남자 윤진영은 머릿털 나고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모냥 빠지는 사과를 했다 어디라는 거야 미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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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키키의 저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저게 뭐야? 너희들에서 지금 뭘 던진 거야? 너희 미친다 이게 뭘 주시겠 뭐야 저게 여자가 죽으려고 환상인다 어이 어 입니다 저희가